오호 dream 지나갈게요 아아!! ㅋㅋㅋㅋㅋㅋ 아 아 la 실패합니다 아 아이 뭐야 아 아 아 아 뒤집어졌어 월맨데 뒤집어졌다니까 아니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진짜 형님 인정하셨네요 아니 또 좀씩 또 간거야? 또 간거야? 간거야? 모르겠어요 뭐 피곤하신다고 가셨나? 맨날 듣고 나가셨어 매체돼 매체돼 뭐 봐도 맨날 1등 그건데 뭐 그냥 주기 싫다 말았어요 형님 1등 미션 건너 어디 어디서 내릴거야? 밀베 갈까요 형님? 어떻게 가 여기서? 갈 수 있잖아 여기서 차 타고 건너가면 돼요 형님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분은 누구시야? 한 분이 제 방은 13립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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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싸구신데? 샷발은 기가 막히시나요? 아니 지상이가 못해 머리만 줬고 네 제가 머리만 맞을게요 빨리 줍고 오더만 부탁드릴게요 지마첩 말고 딴거 없나요? 지마첩 말고 다른거 하고 싶었나요? 차 찾았어요 저한테 오세요 저도 찾았어요 갈게요 아니 밀타 개맞네 밀타 한 다섯 스쿼드 있네요 먼저 출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버기 네 지상님 지마첩 씨 제 차입니다 네 지마첩 말고 딴거 없나요? 제 차에요 이건 지마첩이 고자라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제가 좀 그렇네요 나의 사내사 제 차 안전운행할게요 뒤에 집이면 큰일 납니다 하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훨씬 빨라니 보성 보성 к våra 왜케 빠르냐 보기가 제일 느리네 아이씨 실례합니다 아유 뭐야 ㅁ어 아야야 뒤집어졌어 가라와라 같이 와 이거 너무하네 아 놀래라 자기장 깔끔하고 아 터질뻔했네 윤재님 유튜브 갈게요 윤재 왜 하이루 지그자 선파밍할게요 제가 1인 1집이요 말씀 들었습니다 네 지그자 저거랑 먹을게요 1인 1집입니다 아이고 아 잠깐만 아 형님 형 상태가 이상한데 아 일부러 이르네 일부러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천천히요 아 아 아 아 아직도 오시고 계세요? 어 좀 멀어 멀어요 여기 거기 잘 안나와요 거기 저기 있어요? 아니 아니요 반피 대신인데? 내가 저렇게 만들었어 어디 떨고 있어요 지금? 저기 중앙 털었나? 가운데 안 털었어 내가 간다 어디야? 성태는 이홍두님 별풍선 다섯개 감사합니다 다섯개 감사합니다 성태형 왈피카트 좀 그만하세요 나 철타볼라 아... 강 건너 물 건너왔던거 토미건인데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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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토미건이랑 카고파이랑 거래됩니다 토미건이랑 엠포폴파처럼 거래됩니다 거래를 모르시는 참 그것과 상황이 누다? 있겠니? 와 우병이네 우병 여기 토미건은 가까이에서 줬나? 에 그거 SMG같은거 응 알고있어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 오케오케 자 제가 송개에 쌀줬어요 카우팔 부탁드릴게요 호우 아 이거 카우팔 아 저집에 있을거 같은데 송개에 쌀에 칵패드까지 줬어요 카우팔 부탁드릴게요 저 8배율 있어요 저주세요 탄띠도 있거든요 탄띠랑 칵패드 걸 와 이거 황고야 나 지금 3-3이야 저 와 성공하셨는데 토미건 주시고 오시더니 AR은 있으세요 형님 AR 없죠 저기에 샵..뭐냐 스카 있던데 엠신뉴스러스 엠신 토미건 멀리있는건 안맞죠 오탄이 탄 가벼워서 멀리 안날라갈거야 맞을텐데 맞을텐데 여기 군용조끼 있는데 여기 잡수실분 여기 군용조끼 사위가 있어요 사위가 어 여기 어 여기 노란빙 찍어놨네 멤버 그냥 적어줄게 형들 그냥 내가 방송제목에 기다려봐 야 이 시상 빠르냐 끝까지갔냐 구상 6개다 내 두개만 줘 카구팔 나올거 같애 혀 갈게요 떴네 야 이거 군용조끼 또있어 거래가능한거 말씀해주세요 8회율 8회율 저 있어요 군용조끼 안되지 군용조끼들고가고 있는데 안돼 안돼 카구팔에 8회율 드릴께요 내 8배율도 있는데 다 못다 파밍 다 된거 아니야 지금? 형 카구팔 뭐 있으세요? 나 엠포에 토미번 카구팔밍 다 됐지 이 정도면 성태님 군용조끼 드셨어요? 네 3-3입니다 3-3 안 드신 분 지상아 내 그거 들고 가고 있다 기다려봐라 군용조끼를 들고 온다고? 군용조끼 지금 무빙하고 있다 들고 가고 있다 기다려봐라 좀 걸린다 잠만 제가 가는게 빠르겠네 야 이거 토미건 앞에 다는건 뭐야 가고 있거든 거의 다왔다 형 근데 저 토미건을 못써 봐서 모르겠어 다왔다 다왔다 형들 이거 앞에 다는거 뭐야 배달감사합니다 아 송기 아 아 네 지상아 앵글있나 앵글 은행 앵글있나 앵글있나 으아아아악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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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흐흫 으허헣 어 네끼다 이거 내꺼다 내꺼다 적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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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신경쓸다 아니야 이거 이거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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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온다니까 너머왔다고 뒤글차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디귿차 넘어왔다고. 예. 예. 잠시만요. 먹고 갈게요. 3초만요. 3초만요. 형님. 가고 있어요. 잠시만요. 아니. 여기가 올라가겠다. 위에. 형님. 형님. 지금 가고 있거든요. 뛰어가고 있어요. 형님. 가고 있어요. 얼마. 얼마. 왔다니까. 왔다니까. 내 발 앞에 있다고. 형님. 가고 있어요. 형님. 가고 있어요. 형님. 다 왔어요. 저희 거기 타고 가고 있어요. 아ator. 아 cidade. 아. 으하. 아 알았어 알았어 죽게 죽게 내놓는 것이 좋을 것이요 살려줄게 살려줄게 죽게 죽게 아니 무섭대 줄게 일단 이거 살려주는 분한테 이거 총들입니다 제가 벌써 눌렀거든요 제가 먼저 눌렀거든요 제가 먼저 눌렀거든요 빨리 주세요 초록색깔 영롱하네 저거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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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풀파치 풀파치 야아 살려줘 살려주고 가라고 아 죽게 나 진짜 죽게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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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줄게 아 답이 없으시네 부스스주고 형님 그 적은 어디있나요 형님 적 적 적 어디있어요 형님 적 잡으러가죠 이제 그거가지고 성태님 저기있다 저기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성태형님 형님 저희 서열정리 들어가실까요 형님 근데 저 팔벨 없어졌어 저게 매그넘에 날려있던데 삼백 매그넘 총알 두발 팝니다 매그넘 총알 두발 팔아요 저한테 두발 있거든요 저 세발 있거든요 저 다섯발 있거든요 두발 팔게요 총알 완전체 아니신거 같던데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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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챙겼습니다 3발 팝니다 형님 총알 충분히 챙겨 10발이면 다 쏘고도 못죽어요 거기 토미건 뿌려놨거든요 그 대신 아니 근데 이 방향에 보급품 하나 더 떨어졌었는데 그거는 먹어줘요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가야되요 가야되요 멀다 이거 바닷가쯤까지 가야되요 가야되요 이제 떨궈 이제 떨궈 온다 온다 똥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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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저 폭격뱅기네 뭐야 안 떨궈노 뭐야 떨궈고 왔어 설마 저 폭격뱅기 폭격뱅기 폭격비행기야 폭격비행기 폭격비행기인데 근데 왜 다 절로 뛰세요 형님 성태형님 폭격비행기인데 성태형님 거기 껌꼭 크고 굵은거 그거 그 뭐죠 그거 저거 급하거든요 형님 형님 성태형님 형님 성태형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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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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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와야 안 떨궈네 아이 참 아니 근데 저 폭격비행기를 안 떨궈 뭐고 뭐가 신발 신발도 신발도 신발 좀 줄게 폭격비행기가 맞아 같이 가요 같이 바퀴 터뜨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가자 밟HS 아미 덕 bekannt 분명히 슬프 전부 그런데 요 우리는 Nous 致 저 살려줘야되요 형님 진짜로 형님 아 가짜없어 나 빨리 살려달라고 누가 좀 아 진짜 너무하시네 참말로 빨리 살려주세요 아 안돼 너무 멀어 저거 보여? 바다 벗나야? 기가 없어 머리 밟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 저 안돼 저거 못보여 저거 아니 좀 살려줘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헬파티네 아 진짜 아 이게 뭐야 먹었다 누가 진짜 먹었다 저기 차 세워져있다 가면 안돼 저거 저기를 잡아서 먹으면 되죠 어디요 어디 차가 세워져있어요 저저저저 반대편 반대편에 저 선물끼게 아 아 오케오케 그 다음에 보급은 저거 무인도 섬 오케오케 봤어요 봤어요 근데 수영하는거 안보이는데 어디갔지 먹고 간거 아니에요 이거 등선에도 안보이.. 없는데 지바천씨 이거 어디 어디 이거 이거 자기장 좁혀지면은 오더 내려드릴게요 잠시만요 크흐흐흫 아 이거 애매하네요 형님 이거 매그넘 세발 이거 헬멧 이짜리랑 이짜리랑 이짜리 팝니다 형님 형님 이거 갑옷이랑 매그넘 다섯발이랑 바꿔주세요 아 저 두발이면 충분해요 교차시죠 이거 세발 있는데 와 이형 매그넘 풀파지 먼저 먼저 떨궈주세요 아 먼저 주시면 잠깐요 거래할게 상탱리 두발 드릴게요 두발 대탄 있으세요 대탄 대탄 대홍산 탄창있죠 대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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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잠시만 대킥 cp있다 이거 아 땅안에 들어왔다 아 좋아 아니 빨리 아니 총알 총알 헬멧 먼저 주세요 헬멧 헬멧 아니 거래 못하겠네요 헬멧 헬멧 거래 못하겠네요 두가지 오더가 있습니다 형님 산에 들어가서 저기 무건수행하던가 아니면 저기 아 차서리 차서리 뭐 mata 두 대 두 대 내렸다 수단에 바로 오케이 하나 떨궈다 버리고 도망간다 베리고 도망간다 한 해 하나 칩팀 칩팀 나머지 나머지기 기절기절 한마디nold 기절 아래히면 합시다 한마디 됐어 한마디 됐다니까 Ugye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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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님 뒤에 아니 성게임 뒤에 아니 이거 뭔 탄.. 카구팔 주세요 카구팔 주세요 아니 1인 2신체요 아 카구팔 빨리 주세요 아 이거 탄이 없네 카구팔 빨리 주세요 아 일단 메그넘은 총알 떨궜게요 어딨네 메그넘 아래에 떨궜어요 아래에 떨궜어 이렇게 줘 아니 그 카구팔 빨리 주세요 아 완전히 너무하시네요 거래되는거 없습니까 감옥 감옥 오케이 거기 떨궜세요 저 여기 벗어놓고 갈게요 나 드링크 많아 드링크 필요한 사람 아 주면 진짜 줄게 드링크 필요한 사람 드링크 내가 오미리탄 좀 아 버터 정면에 버터 정면에 버터 내가 오미리탄도 정면에 버터 형이 잠시만요 카구팔 저기 창출 열두 버렸다 사백을 아니 사백 필요했다 오미리탄도 오미리탄 저가 130배밖에 없는데 내 애는 백발도 안된다고 형님 오미리탄 좀 주세요 형님 오오미리탄 많아 나 오미리탄도 많아 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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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계할아 산계하라 산계할아 오미리탄 필요한 사람 털여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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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아 탄띠 줄까 에 탄띠 형님 탄띠 요기 세발 자비율 필요한 신분 자비율이 자비 줄까 에예 원자야. 헬멧. 하나. 구상 없으신 분 계세요? 아 따로따로따로. 나 311. 행글 고맙습니다. 저 713.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이거 자기랑 그냥 따라서 움직일게. 아래 내려가자. 여기로. 이 쪽으로. 소용기나 보정기는 없는 사람 없지? 소용기나 보정기. 어떤 거요? 없어요. 없어요. AR이요? AR. 없어요. 여기 이쪽 능선 먹을게. 오케이. 확인. 지마총 확인. 고조 확인. 다른 별명 없습니까? 뒤에도 봐야되. 뒤에도. 설레나. 야. 원 기가 몇 캐다. 아니 이거 원 기가 몇 캐다 이거. 위에 언덕을 봐야돼. 뭔 말하지 않아? 은은패에서 은패에서. 좌우로 봐야된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잠깐 담배타임 갈게요. 지상아 그거 알아? 적발견 적발견. 반대눈선. 오케이 오케이. 두 명만 보고. 성태 형님은 거기 안가셔도 돼요. 에탑이야. 왼쪽으로 뛰고 있어요. 반대눈선으로 뛰고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 몇시쯤이요. 몇시쯤. 안보해 안보해. 이 방향에서 안보해. 아니. 바로 왔는데. 어. 싸우네. 싸우네. 저쪽에도. 애니 애니. 성태형 애니. 애니. 어디. 애니. 능선 뒤. 다시 한뒤 올라온다. 다시 한뒤. 오케이. 오케이. 능선 안보이는데. 다시 올라올 선생님. 165. 165.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와 나이스. 뛴다 뛴다. 60. 60. 65대. 65대. 60. 능선 아래 아래. 형한테 아마 75. 아니 안보이는데. 어 쏜다. 아. 봤어 봤어. 남은쪽. 남은쪽. 오케이 오케이. 거기 둘. 최소 둘. 최소 둘. 얘는 안보이는데. 보이나. 어. 있어 있어. 60이라며. 어. 저기 뒤에 있어. 내가 쏠게. 아. 남은 뒤. 온다 온다. 에어 들어 본다. 에어 들어 본다.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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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한테 뛰어간다. 쟤네한테 뛰어간다. 야. 만자야. 니는 거기서 파밍을. 아. 야. 파밍을 가야지. 파밍을 가야지. 쟤네 움직였는데 일로. 언덕 뒤쪽으로. 오오. 와. 이. 나이. 이중. 이중 능삼 먹고 있을게요 저기. 야. 이거 소염기 밖에 없더라. 뭐야. 자. 온나. 해변가 좀 싸우는 것 같은데? 아 나 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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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해변가 쟤네 많아. 여기서 잘 안 보임. 여기서 잘 안 보임. 아니. 안. 내려가야돼 우리. 해변가 어디인데?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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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있는 곳. 마을 있는 곳. 아니 굳이 내려가도 되나?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갈 필요 없다 여기 있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사부작 좀 대지마. 어디 어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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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지. N15. 여기가 다리 아래로 돌아오는 거 봐줘야 돼. 여기 내려와야 돼 지금. 아 오케이 확인. 다리 아래 돌아오는 거 봐줘야 돼 이거. 아따 내가 내려갈게. 있다 있다 다리 기둥에 있다. 여기다 대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사부작 대는 거. 확인. 확인. 아 붙었어 붙었어 언덕 아래 붙었어. 이거 돌아오는 거 봐줘야 돼. 어 확인 확인. 오케이. 뭐 뭐고 이거. 아 저 빨간. 이 방향 능선에도 있어요 지금 2명. 달 밑에 안 보이는데. 둘은 다리 아래 봐줘야 돼 여기 오는 거 애들. 안 보여. 한 대. 여기서 보여요 형 여기서. 거기서 보여 지금. 여기 붙어있어. 다리 아래 절벽 아래쪽에.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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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앞으로 땡겨 앞으로 땡겨. 앞으로 땡겨. 성태형 앞으로 땡겨 그냥. 아니 아니. 나 애 땀인데. 와야 돼. 자기장이야 어차피 형. 한 명 잘 발견. 육십 방향. 민무늬 동산 위에. 하나. 이 방향. 셋.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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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좋다. 형태형 이거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왼쪽 한번. 같이 보자. 같이 봐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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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리 좋은데. 우리 안전구역 저기로 잡혔어. 저거 다시 올라가야 돼. 아니 아니 아니. 저. 아까 우리 자리 왔잖아. 다리 기둥 기둥 기둥. 여기 빨리 정리해줘 정리해줘. 하나. 내 앞에. 내 앞에. 같이 와달라. 아니. 다리에서 쏘다. 아니. 거기를 왜. 아니. 자기장 박혔는데. 거기를 왜. 다리에서 쏘요. 다리에서. 다리. 다리에. 뒤에 쫓아왔다. 붙었다. 다리 하나. 반대. 한 돼. 아니다. 다리. 다리에 있어. 다리에 있어. 다리. 다리에 있어. 다리 아래야. HOE interim. 쉬어. 굴어. 웩. 다리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 형 아 이거 내 옆에 등선해서 맞을거야 다리위에 차타고 출발했지 방금 한 명 한 명 오도가니 타고 왔다 둘이다 둘 다리위는 빠졌어 그러면 둘이었다 둘 성태야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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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야 오케이 오케이 바위디 바위디 월배 지금 보면 나한테 N방향에 제일 왼쪽 나무 큰 거 있지 몰랐는데 좀 안 보인다 N방향에 왼쪽 안에 제일 큰 나무 어 자기장에 제일 큰 나무 자기장이 제일 가까운 거 다 큰데? 다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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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쪽 저기 어 저기 지금 그건데 정면에 뛴다 정면에 뛴다 왼쪽 왼쪽에도 있어 형 왼쪽에도 거기 능선 보이잖아 오른쪽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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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나이스 하나 더 나이스 아 총 한 아 총을 안 났어 스킨났어 아 캡 아우 뭐야 저 정리됐다 형 다른팀 있어 다른팀 거기 그쪽에 형 방금 본대 성태형 하나 더있어 한팀 더있어 저기 원 바퀴거든 저기 아직 있다 총구보여 총구돌렸어 방금 여깄다 이거 아래에서 올라오는거 봐야되는거 아이가? 성태형이 보는중 있네 저기 맹선에서 쏘네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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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쏜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움직이는데 성태형 고춧가루 뿌린다 다리 아래다 다리 아래 아 죽으셨다 어디서든인거지 내 바로 밑에 나무 뒤로다니고 있어 지금 아래에 있나봐 나한테 M방향 나무 바로 나무에 있어 뒤로다니고 있어 지금 거기 왼쪽 나무 형이 보는 방향 나무 거기 있나봐 올라오고 있어 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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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데 뒤에 하나 있다 그래 저걸 정리하는게 맞았어 아까 다리가서 고춧가루 제대로 당겼네 저 한마리인데? 저 다리 다리 두대 맞췄어 지금 구삭먹었다 고지 있는데 저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저 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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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깔끔했어 캐리했죠? 캐리했죠? 잘해 올미씨 지상이는 죽고 오드만 하면 딱 돼 역시 하하하하 콩스 했네 형님 잘 쑤시네 엣다 엣다 잘 쑤지? 네 잘 쑨다니깐 지상은 니보다 잘 쑤시는데? 아니 샷발은 샷발은 제가 기가 몇 캔이야 대가리가 없어서 대가리가 샷발하는데 기가 몇 캔 형태형이 머리만 좀 괜찮으셨으면 다 씹어도 머리가 그 하나 같다 응 대가리가 똥덩어리야 그쪽은 샷발이 똥덩어리 정국도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